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체, 뭔가 이렇게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죠.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커뮤니티 저는 진짜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모적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생산적인 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물망이 되어서 우리 커뮤니티 자체가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되게 하는 게 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한테 실사례를 말씀드리면 되게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여줬던 최근의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당사자한테 허락을 맞고 허락을 구하고 이게 이 스토리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것 같다고 그 당사자한테 허락을 다 맞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사자는 김태현 PD, 태PD예요. 태PD. 태PD가 인기가 많죠. 태PD가 신큐베이션에서도 인기가 많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은데 태PD가 여러분 칭화대를 낳았어요. 중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인재죠. 인재. 수재죠. 수재. 직원이 퍼포먼스를 잘 내다가 특히 또 잘 내다가 못 내면 손심 회피 편향이 오기 때문에 더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본능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가 왜 이렇게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렇게 그럴까 그랬는데 저는 그게 착각을 어마어마하게 잘못했어요. 완전 심하게 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 심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게 남자친구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성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슈가 있냐면은 신박사TV가 아주 좋은 공동체인 게 뭐냐면은 제 어떤 영상에 뜬금포로 진짜 제 어떤 영상에 뜬금포로 졸꾸러기인 분이 박사님 이 댓글이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 태피디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뜬금포로 태피디랑 태피디가 언급된 영상도 아닌데 태피디 좀 살려달라고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또 개인사를 너무 캐묻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막 위로를 해주려고 엄청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태피디 인스타그램에 되게 부정적인 글이 달린 거예요. 죽고 싶다는 뉘앙스로. 아 그래서 또 가엾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고 내 딸 같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친구랑 안 좋나 헤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옛날에 일이 있고 또 업핸타운이 있다가 근데 태피디가 그러면서 이렇게 직원 일을 너무 잘해요. 되게 똘똘한 친구인데 직원들이랑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태피디 인터뷰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다시 올라왔을 때인데 그래서 태피디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새로 태어나온 거고 새로운 회사 다니는 느낌이라고 말했어야 됐나? 아무튼 새로운 거라고 뭐라고 말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커뮤니케이션이 나빠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태피디랑 인스타를 팔로잉을 하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태피디한테 허락을 맞고 얘기를 하는 게 태피디가 공개적으로 가족 불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 불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고 누군가는 가족이 위안을 받는 곳이고 누군가는 가족이 힘이지만 여러분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이렇게 당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가족한테 속임을, 사기를 당한 사람도 심지어 있을 거고 가족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태피디는 가족 불화를 되게 공개적으로 너무 힘든 정도로 가족 불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썼어요. 제가 그걸 알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쓰기 전에 이제 태피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추석날. 태피디가 가정 불화가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숙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회사 핑계를 대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피디가 공개한 게 있으니까 아무튼 뭐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추석 때, 아니 설날이었죠. 설날 때 회사 이야기를 핑계를 대고 되니까 아버지가 그럼 대표 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것도 아버지랑 마찰이 있어서 자기는 제 번호를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피해갈까 봐 애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좀 억압이 있었어요. 물리적, 정서적 억압이 있었습니다. 태연이한테. 그래서 근데 태연이가 이제 저한테 메시지 보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서 그걸로 인스타를 저는 태피디를 팔로우 인스타를 딱히 보지 않아갖고 저희 회사 페이지 말고는 따로 팔로우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옹이사가 그거를 잽싸게 캡처해갖고 이게 큰일 났다고 형, 박사님이 큰일 났다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의 가정 불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도 받아갖고 제가 이거는 뭐 김준팀장한테 넣어달라고 할 건데 제가 그러니까 또 울목울목해지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태연이한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도 너도 내 딸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가 문제가 없을 때까지 제가 따로 나중에 만나서도 자주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지내라. 그러니까 너가 그 다음에 태연이가 저랑 이렇게 빡독을 끝나면 같이 운구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지나가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가족한테서 희망이 없다. 이런 말 한 게 저는 그때는 이제 이해를 못했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힘을 알고 가족은 어떤 공동체의 한 형태이고 저는 이 공동체의 힘을 알기 때문에 태연이가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태연이가 그러니까 태연이가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러브팩추얼리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제가 많은 분들이 읽기를 바랬는데 책이 좀 되게 엄청 두껍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작가분이 뼈를 갈아서 넣어서 쓴 책이거든요. 제가 많이 안 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상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애착이론이 진짜 원래 애착이론은 않았지만 그걸 성인한테 적용할 생각은 뭐 전문가가 아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TPD가 전형적인 회피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러브팩추얼리에서 배웠죠.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회피형, 불안형, 혼합형이든 안정형 커뮤니티에서 안정형이 여러분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정형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면은 후천적 안정형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회피형으로 자라거나 불안형으로 자란 거는 본인 잘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대부분 어떤 가족 환경,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자기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태피디가 회피형으로 자란 거는 태피디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말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진짜 이 판권의 값어치를 수십억이라고 보는 게 우리 태연이는 엄청난 인재인데 제가 태연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친구를 조금만 더 케어를 잘해줬으면은 더 큰 포텐셜을 낼 수 있고 더 큰 사회의 값어치를 전달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제가 부족해서 그걸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병신같이 남자친구 문제로 치부했던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내가 너는 진짜 내 딸이니까 진짜 내가 너를 내가 널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진짜 내가 진짜 유선일 딸이라고 부르고 화영일 딸이라고 부르고 다 내 딸 같은 애들인데 진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든 보호하겠다. 특히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더 목숨 걸고 보호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와서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연이가 태피디가 점점점점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퍼포먼스가 입사일에 극강으로 최강입니다. 그래서 더 고무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한번 되게 크게 울었어요. 그냥 감정이 오묘해서 울었는데 태연이가 그래서 추석 때 아니 설날 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와서 사무실에서 자면서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큐베이션의 곽준원 그룹장님이에요. 곽준원 그룹장님도 우울증이 있어서 지금 정신과를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마 같은 그룹을 했나 안 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이인데 두 분이 친하세요. 그러면서 그 연락을 받고 아 나 또 눈물 날 것 같네. 곽준원 곽준원 그룹장님이 연락을 받자마자 오셔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랬나. 아무튼 막 그래서 곽준원 그룹장님이 태연이를 엄청 위로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곽준원 그룹장님이 태연이는 남이에요. 근데 가족도 위로를 못 해주는 거를 우리 신큐베이션 사람들이 위로를 해 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자꾸 제가 이제는 잘 안 울려고 왜냐하면 그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아무튼 그 곽준원 그룹장님은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곽준원 그룹장님을 제가 되게 열심히 한 걸 아셔서 제가 그 얘기도 들었었어요. 신큐베이션 이렇게 그룹장으로 성장됐다는 거를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나 전에 들었나 까먹었는데 선정됐다는데 막 엉엉 우셨대요. 지하철에서 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곽준원 그룹장님이 옛날에도 블록으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참 훌륭하게 사시는 멋진 개발자다. 이렇게 생각 되게 개발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운구를 통해서 곽준원 그룹장님이 우울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개운합니다. 그때가 가을인 것 같았는데 제가 카카오 바이크를 잽싸게 타고 그 지적 바코드를 찍고 스타벅스에서 10만 원짜리 커피 카드를 산간 것 같아요. 상품권을 사갖고 곽준원 그룹장님한테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폐매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곽준원 그룹장님 생뚱맞게 인간이 갑자기 날 왜 보자고 그러지 그랬는데 내가 운구한테 곽준원 그룹장님 우울증인 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해드리려고 왔다고 그래서 곽준원 그룹장님도 시간이 얼마 없었고 저도 없었어요. 그때 또 4PM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애기를 태워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치아를 픽업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다시 카카오 바이크 타고 집으로 가야 된다고 직장이 판교세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순댓국국하고 먹으러 가다가 만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고 커피 마시면서 죽공팔찌도 그때 드렸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죽공팔찌도 드리면서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저는 어저께도 촬영 당일 기준으로 어저께도 정신과에 갔다 갔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이 좋아졌고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꼭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정신과 가셔서 그런 분들이 많아시거든요. 중독성을 걱정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구토를 하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시보이펙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서 이게 부작 여러분 저희가 먹는 거는 의존성이 지금 요만큼인 약을 먹고 있어요. 의존성이 중독성이 요만큼인 약을 먹고 있어서 그게 중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알면 여러분이 노시보이펙트를 깨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토를 안 할 확률도 많고 약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차분하게 상담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노시보이펙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신과 갔는데 약 먹으니까 바로 구토가 나오더라. 이거 의존성 높아지면 못 태어난다 하더라. 말도 안 돼. 이상한 괴담을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신과 약물들은 세로토닌, 제읍수색 이런 거는 되게 검증이 잘 된 약이고 이게 플라시보 이펙트 효과까지 생기면 여러분이 위약 효과까지 생겨서 정신과 약을 먹던 플라시보 효과가 생기던 여러분이 정신병의 치료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정신 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정서 명명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요즘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정신과 선생님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달 만에 만나니까 되게 차분해진 게 느껴진대요. 오 이제 약을 두 개를 먹는데 하나를 끊어도 될 정도로래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태연이로 다 연결된 거예요. 제가 서평으로 완벽한 공부법으로 느슨한 유대로 곽준홍 그룹장님이랑 만나서 제가 뭐 그룹장님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곽준홍 그룹장님이 우울증이라는 걸 알고 진짜 바로 찾아가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위로를 해드리고 또 곽준홍 그룹장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서 진짜 지지대가 되어서 버팀목이 되어서 태연이를 위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태연이는 또 큰 힘을 여기서 길려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주의하는 글을 쓰고 싱큐베이션을 행사를 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게 뭐냐 저희가 느슨한 유대로 뭐 맨날 보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연결연결이 돼서 굳이 제가 저는 싱큐베이션이랑 빡독에 엄청난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이랑 직접 만나지 않아도 수많은 이기적 이태주의지 탄생해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유기체를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우리 테피디의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정말 그 다음에 안티프레저라게 온라 네트워크에 연결이 됐을 때는 진짜 성과가 성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말 그대로 그물이 되어서 세이프티 넷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태연이는 진짜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딸 같은 존재니까 뭐 다 아들 같은 존재. 그래서 저는 뭐 충이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윤피디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장가님이 커피 마실 사람 하니까 손드는 사람이 있어서 아유 제가 그러거든요. 커피는 남자 손을 타야 마시지 네가 사와라 충이야. 그러면서 제가 충이를 놀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충이는 또 놀림 받는 것도 강해요. 면역력이. 그래서 충이를 놀리고 그러는데 다 제 아들 딸 같은 존재여서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도 뭐 나이를 떠나서 제가 진짜로 돌봐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태연이 항상 힘었으면 좋겠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너의 인생을 너를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이면 내가 그걸 반드시 너를 프랙탈로서 러브팩트리에서 내가 배운 거를 잘 적용을 해서 너를 꼭 후천적 안정형으로 만들어서 진짜 너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태연이도 힘내갖고 계속 앞으로 쭉쭉 나갔으면 좋겠다. 태연이는 이 영상을 왠지 볼 것 같아갖고 제가 마지막에 태연이한테 영상 편지를 짧게 썼습니다. 더하면은 또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의미있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설치하셨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